확진자 450만 명에 사망자 15만 명. 전 세계 확진자의 26%와 사망자의 22%를 차지한 국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난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상황이 약간 나아지나 싶었는데, 현재는 다시 악화돼 7만 명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방역 상황은 경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습니다. 안 좋을 줄이야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이 수치 해석해보고 미국의 현재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마이너스 32.9%라는 수치가 꽤나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2분기에 물리적으로 미국 경제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죠? 그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은 좀 이례적으로 연율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에 성장률이 1년 동안 계속했다면 32.9%가 지금 떨어졌을 거다. 그렇게 나오고,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전기서부터 얼만큼 변했느냐. 그러니까 1분기서부터 얼만큼 변했느냐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9.5%입니다. 마이너스 9.5%면 그러면 이게 통계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게 한 70년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가장 나쁜 분기예요. 그리고 추정하는 바를 봐도 한 100년 이상은 가장 나쁜 분기다. 대공황보다도 더 나쁜 분기라고 저는 결국은 나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9.5%입니다. 마이너스 9.5%도 결코 분기 성장률로 낮은 수치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게 경제 추격의 결과일지 원인일지는 해석이 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과 고용지표, 고용 상황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고용 상황이 다시 안 좋죠? 그렇죠. 지금 2월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3.5%였는데 이 실업률이 4월에서 14.7%로 떨어졌는데 지금 6월에 11.1%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미국의 월별 통계는 두 번째 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11.1%는 6월에 두 번째 주를 기준으로 했는데 6월에 세 번째 주서부터 좀 나빠지고 있다는 결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7월에는 이 11.1%보다는 악화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3차 추경까지 하고 다양한 부양책을 제시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난항에 빠졌다고 해요. 실업수당 추가 지급 부분이 쟁점이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공화당과 백악관은 조금은 소극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게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좀 얽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준비를 일찍 했어요. 준비를 좀 일찍 해가지고서는 지금 다 미국에서 지금 추가로 그러니까 기본 실업수당에다가 600달러 이상을 주기로 다 합의를 민주당 내에서는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준비를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화당 내에서 분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일부 공화당은 600달러 추가를 계속하자. 일부는 200달러만 추가하자. 일부는 그냥 아예 기본수당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공화당에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막힌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냥 실업수당만 600달러로 해서 빨리 통과시키자. 그러니까 추가 600달러를 하자는 민주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 일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으면 이걸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600달러 추가만 제한적으로 그 부분만 통과시키자고 했더니 다른 문제들이 또 얽히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또 얽힌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방정부 지원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방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줄이자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독감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이 다 나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다면 연방정부에서 지원이 없다면 파산될 수도 있는 주도 지금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은 그렇게 실업수당만 하면 지역정부 재정 문제가 너무나 악화된다고 해서 그것만 떼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나가던 추가 실업수당마저 못 나가는 지금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게 7월 31일에 끝났거든요. 600달러 이상 주는 거는 7월 31일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수당으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내에 어떻게 답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실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역시 수요가 크게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경제가 다시 악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우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게 사기다라면서 차라리 대선을 연기하자라고 얘기했다가 한 9시간 뒤에 사실 대선 연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부재자 투표는 훌륭하다. 나도 부재자 투표를 할 거다 했는데 부재자 투표가 사실 우편 투표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됐을 때서부터도 우편 투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투표자 숫자로는 48% 대 46%로 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순수하게 투표자 숫자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할당되는 선거위원단 기준으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자기가 투표자 숫자로는 졌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냥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2016년 자기가 당선됐을 때서부터 표를 잘못 쐈다, 표가 없어졌다. 그렇게 불만을 하고 있고 특히 우편 투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이 조작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좀 지고 있는 여지가 보이니까 그 점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은 또 들기는 하는데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미국 경제, 또 나아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하나 더 있죠. 코로나19 말고도.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인데요. 이게 화웨이가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타겟이 되어왔는데 지난 주말 들어서 타겟이 바뀐 모습입니다. 틱톡을 거론을 했어요. 동영상을 공유하는 중국의 메신저 앱인데 틱톡은 애초에 이번 달부터 사용이 금지가 됐고 또 오늘 밤에 전해진 소식입니다마는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추가로 제재할 수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기업 대리기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소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본다면 너무나 지금 뒤져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 계속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부통령 후보에 대한 공격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틱톡 같은 경우가 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난을 받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금지시켜놓는다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가 살려놓은 그런 협상을 중단했다고 어저께 저녁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미국신문에. 그렇게 본다면 틱톡이 미국 손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손에 넘어간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불허하겠다. 사용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나온다면 이게 좀 기업의 소유가, 국가의 소유가 바뀐다고 해도 계속 그 틱톡을 제한하겠다 하면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흐려지는 그런 면이 좀 있다고. 그럼 지금대로 된다면 서비스도 못하고 매각도 못한 채 붕 떠 있는 상태로 미국에 남아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틱톡을 쓰는 20대 고객들이 굉장히 좀 화난 상태인 것 같은데 어차피 트럼프한테 표를 찍을 세대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오클라호마에서 큰 재선 어떤 대회를 마련했을 때 미국에 있는 케이팝 팬들하고 틱톡을 써서 표를 다 사서 그래가지고서는 그 대회가 크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틱톡 써가지고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틱톡의 원수지인 게 아니냐. 그런 20대들의 추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원한이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가 되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비교적 코로나19의 경제 국면을 잘 뚫고 왔다는 그래도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 들어 회복세가 좀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하반기 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경제의 하반기 상황 또 대처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대처법이 있다면 지금 수출이 이번 7월에 하락 추세가 좀 둔해됐다고 해서 좀 우리가 안심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7월에 수출이 지금 7% 떨어졌다고 하는데 작년 7월 보니까 한 17%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더 낮아졌기 때문에 작년부터 경기도가 우려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선 이게 좀 크게 떨어진 것이 조금 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좀 그런 염려가 있긴 한데 지금 가장 큰 미지수는 미국이 경기가 회복될 거냐 그게 가장 큰 미지수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 수출 통계를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지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래도 조금 늘어났는데 그런데 미국은 지금 다시 코로나 독감이 악화되면서 지금 3분기 경제가 더 나빠진다면 그러면 세계 경기 회복도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다음에 수출도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이 회복되느냐 안 회복되느냐가 가장 큰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소비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셧다운을 해제하고 경제를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느냐 아니면 최대한 빨리 방역을 잡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에 무기 중심을 두느냐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면 거기에 어떤 상반관계가 있다는 게 우리가 2분기에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격리를 해제시켰는데 오히려 그렇게 빨리 격리 해제를 시키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한 3주일 정도 경제가 잘 된 것 같다. 한 6월 셋째 주소부터 그런데 6월 셋째 주소부터 다시 오히려 악화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 학문 쪽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상반관계가 없다. 그냥 같이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소비가 지금 미국 경제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소비가 예상보다는 좀 덜 떨어졌어요. 물론 온라인 같은 건 크게 올랐고 그다음에 실제 쇼핑 나가는 건 많이 줄었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개념이다. 그렇게 되는 주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방역과 경제를 방기래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방역을 잘해야지만 경제가 늘어난다. 그러면 몇 가지 산업은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산업이든지 바 같은 데든지 그런 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방역이 잘 돼야지 소비도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지금 잡아야 될 거라고 학계 쪽에서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경제가 회복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격리를 빨리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격리를 풀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